안녕하세요 저스티스입니다. 정강의 변으로 금나라는 송을 멸망시키고 화북을 차지하였습니다. 하지만 금은 이렇게 급격하게 송을 정복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수도개공부를 점령하기는 했지만 화북을 어떻게 지배해야 하는지 그 어떤 계획이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동북산 속 우지에서 튀어나온 여진인들이 문화수준도 훨씬 높고 인구도 많은 한족을 통치할 실력을 갖추고 있을 리도 없었습니다. 여진인들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생각해낸 방법이 바로 괴뢰국을 세우고 자신들은 배후에서 이 국가를 조종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것이 바로 장방창의 초나라였고 유예의 제나라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금나라가 화북을 차지하고 송나라가 강남으로 쫓겨나는 과정과 그 과정에서 남송과 금의 제1차 전쟁 그리고 전쟁 결과로 체결하게 되는 황통의 강화까지의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해수도 개봉부를 점령하며 화북을 차지한 금나라는 전태제 장방창을 황제로 낙점하여 괴뢰국을 세우기로 하였습니다. 장방창은 첫 개봉 공격 때 화의를 위한 인질로 휘종의 황자 수광 추와 함께 연경으로 연행되었던 인물이었습니다. 1127년 3월 금은 장방창을 황제로 국호를 대초로 수도를 금릉으로 하고 대초의 영역을 황하이남으로 정하였습니다. 당시는 금이 아직 금릉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금릉은 장래의 기대를 드러낸 명목상의 수도였습니다. 장방창은 송해 능료를 보존하고 더 이상 금과 은을 징수하지 않으며 금군이 철수하는 조건으로 황제에 즉위하였습니다. 따라서 개봉은 이제 전장의 화마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무렵 화북의 각지에서는 금군에 대항하는 송군과 의병들이 활약했는데 그들이 휘종의 군함이자 흠종의 동생인 강황 조구를 추대하였습니다. 따라서 강황이 응천부에서 즉위하니 그가 남송의 초대 황제 고종입니다. 이후 응천부는 이만으로 수도를 옮기기 전까지 남송의 초기 임시수도로 역할을 하였습니다. 당시 금은 장방창과의 합의에 따라 황하 이남에는 단 한 명의 군사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장방창은 의병들에 의해 언제 살해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결국 장방창은 제위 한 달 만에 스스로 황제의 자리에서 물러났고 응천부로 가서 고종에게 사죄하였는데 결국 사약을 받아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금의 첫 번째 괴뢰국 정책은 실패로 끝난 셈이었지만 장방창의 죽음은 훗날 금나라 재침의 이유가 됩니다. 한편 초나라를 세우고 이듬해 산동을 격락하던 금나라 장군 달래는 재난부를 공격하여 당시 재난부 장관 유예를 매수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유예는 경주 부성현 출신으로 휘종대 벼슬길에 올라 재난부 장관에 이른 사람이었는데 송조의 불만을 품은 결과 장방창을 대신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금은 유예에게 동평부를 중심으로 한 넓은 지역에 대한 통치를 맡기고 이번에는 산동 지역의 달래군을 주둔시켜 유예를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금은 장방창의 경우가 다시 발생할 것을 우려해 유예를 바로 황제에 직위시키지 않았습니다. 대신 인턴 기간을 거쳐 1130년 9월에 유예가 금 황제의 명령을 받아 국호를 대제로 하여 황제에 직위하였고 수도를 동평부로 정하였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로 괴뢰국 황제가 된 유예는 이후 상서 6부제를 두고 친위대를 만들며 백성을 증발하여 향병을 두는 등 체제를 정비하며 국가의 기틀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한편 1127년 응천부에서 남송 초대 황제에 등극한 고종은 처음에는 주전론자 이강을 재상으로 대금 강경책을 고집하였지만 점차 화평적으로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화복 점령을 어느 정도 완성한 금나라는 장방창의 사망을 구실로 다시 한 번 남송의 고종을 추격하였습니다. 따라서 곧 응천부를 버리고 남쪽의 양조로 천도하였고 이강도 파면했습니다. 이강을 대신해서 주화론자인 황잠선, 왕백원 등을 재상으로 삼은 고종은 계속해서 장강을 건너 진강, 항주로 후퇴했는데 금군이 장강을 건너 건강과 항주를 함락하자 동쪽의 정해로 이동한 후 배를 타고 남쪽의 온주까지 피신하였습니다. 다행히 수군이 없었던 금군은 명주까지 쫓아왔다가 더 이상 내려갈 경우 지형, 지세, 기후변화 등 자신들도 위험할 수 있음을 감지하고 다시 강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결과 고종은 2년 만인 1132년 항주로 돌아올 수 있었고 이곳을 남송의 수도로 삼았습니다. 제나라는 건국 8년 만인 1137년 폐지되었는데 그 이유는 금나라 내부 세력관계 변화 때문이었습니다. 원래 제나라의 유예를 최초로 발탁한 인물은 달래였지만 괴뢰국의 수장으로 결정한 것은 금나라 최대 실권자였던 완안종환이었습니다. 따라서 달래를 비롯하여 태종의 적장자인 완안종반 등 실력자들은 완안종환과 대립각을 세우며 유예를 멀리하였습니다. 특히 완안종반은 자신이 태종의 적장자로서 황태자가 되고 싶었지만 완안종환은 태조의 아들인 완안종준의 아들 완안단을 추대하며 그가 태종의 황태자가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완안종환은 완안종반보다 어린 14살짜리 완안단이 다루기 훨씬 쉬웠기 때문에 그를 선택한 것이었지만 재위를 놓친 완안종반은 이에 반감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1135년 태종이 죽자 완안단이 희종으로 즉위하였는데 희종은 완안종환을 태보령 삼성사라는 중앙정부의 고위직에 앉혔는데 이는 수도 상경에서 근무하는 자리여서 완안종환이 자신의 병권을 장악하던 서경대동부 휘하의 부대와 연결이 끊어지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완안종환이 병권을 상실하자 그의 후원을 받던 제나라의 유해가 위험해졌는데 결국 완안종반과 달래를 중심으로 제나라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구체화되었고 1137년 완안종환이 사망하자 희종이 이에 동의하면서 제나라의 폐지가 결정되었습니다. 이제 금은 간접통치를 벌이고 화북을 직접 통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한편 남송이 개국된 후 조정은 매년 서경대동부에 있는 완안종환에게 통문사를 보내 붙잡혀간 황제들의 반안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황제는커녕 대부분의 통문사들은 억류되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정강의 변 때 강경론을 펼치며 끌려갔던 어사중승 진해가 1130년 송으로 귀환하였습니다. 그런데 진해가 돌아오는 과정은 의아스럽습니다. 송나라를 소개하는 대부분의 책들이 진해가 배를 타고 회수를 통해 탈출해서 남송의 진영으로 돌아왔다고 하는데요. 진해는 금나라의 군대를 수행하며 남쪽으로 따라 내려와서 탈출했는데 이때 부인 왕씨도 같이 탈출하였습니다. 적국에서 잡아온 인지를 자국의 군부대와 함께 움직이게 할 경우 부인을 수도의 인질로 두어 진해가 다른 마음을 먹지 못하게 해야 하는 것이 보통의 작계인데 금나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부인을 같이 내려보냈습니다. 그 밖에도 제가 읽은 책에서는 진해의 귀환과 관련하여 의아한 부분을 여러 점에서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금군이 정치적인 이유로 진해를 계획적으로 남송으로 돌려보낸 것이라 설명하는 책들도 있다는 점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진해는 정강의 변호로 잡혀간 3천여 명 중 귀환 제1호였고 그는 금에 있는 기간 동안 강경론자에서 화친론자로 변화하였습니다. 남송 조정에서는 그를 의심하는 눈초리들이 많았지만 재상 범종이, 동지 추밀원사 2회 등 진해와 가까운 인물들이 그를 옹호하였습니다. 게다가 끌려가기 전 진해는 금나라가 수도 개봉을 장악하고 이성 황제, 즉 장방창을 즉위시키려 할 때 조씨를 살려두어 종묘사직을 이어야 한다며 충심을 보인 유일한 신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북으로 끌려간 것이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남으로 피신한 신하들도 각별히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결국 고종은 진해를 불렀고 진해는 남자남, 북자북이라 아래였습니다. 이는 남방은 남방으로 돌아가고 북방은 북방으로 돌아가 쌍방이 스스로의 나라를 경영하며 서로 상관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현재 금나라가 차지한 땅을 인정하고 화친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때 고종은 이미 화친론자가 되기로 마음을 먹은 상태였기 때문에 진해의 말에 크게 기뻐하고 그를 등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진해는 승승장구한 끝에 귀환한 지 10개월 만에 재상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남송의 명장 한세충, 유강세, 장준, 악비 등은 북송이 멸망할 때 각지에서 일어난 의병을 이끌고 사병을 모아 군대를 편성하였고 금에 대항하였습니다. 그들은 자기 지역에서 군사뿐만 아니라 행정까지 담당하였는데 조정과 별도로 활동하며 스스로 금을 토벌하고 영토를 회복하려 했다는 점에서 볼 때 군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중앙정부의 말을 듣지 않고 독자적으로 행동하였는데 화친을 완성해야 할 진해의 입장에서 이들은 절대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될 존재들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악비가 거닐인 악가군은 북벌까지 진행했는데 영창전투를 비롯한 각종 전투에서 모조리 승리하며 금군을 공포로 몰아넣었고 결국 낙양까지 수복하였습니다. 이후 악비는 언성에 주둔하며 일부 장수는 영창에 주둔시키며 금을 공격하였고 이에 대해 금의 완한 종필이 1만 5천의 군대로 악가군 본형이 있는 언성을 공격하였는데 이 역시 패태하였습니다. 이후에도 금군은 남송과의 전투에서 수많은 군대를 투입하였지만 남송은 사실상 악가군 하나로 모두 대항하였습니다. 이렇게 볼 때 확실히 당시 군사력은 남송이 우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죠. 만약 이때 남송의 군신이 한마음으로 금에 대항했다면 남송은 쉽게 무너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편 악가군에 패배한 금의 완한 종필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먼저 어린아이와 노인들을 황하 이북으로 돌려보내고 군사를 철수시킬 준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듯 진혜의 눈에 남송 4인방은 화친을 가로막는 눈의 가시였기 때문에 어떻게든 막아야 했는데 이때 진혜가 선택한 방법은 농공행상이었습니다. 진혜는 곧장 이들을 수도 2만부로 불러들였고 한세촌과 장주는 추밀사로 악비는 추밀 부사로 임명하며 그들이 거느린 군대를 남쪽으로 이동시키는 데 성공하며 시간을 벌었습니다. 특히 금의 완한 종필은 가장 큰 활약을 한 악비를 제거해야 화친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장준과 한세촌마저 악비를 시기 질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1142년 7월 진혜의 파벌인 간이대부 묵기설이 악비를 탄핵한 것을 시작으로 장준이 악비의 부장 장원과 악비의 아들 아군이 모반을 했다고 보고하면서 10월에 악비가 투옥되었고 약 2개월간의 법정 다툼 끝에 악비는 모반죄로 독살당했습니다. 악비가 투옥되자 화친회의는 빠르게 진행될 수 있었는데 특히 대응안령 서쪽의 유목민족의 침입이 심해져 이곳에도 군사를 배치해야 하는 등 금에서도 화의가 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1142년 11월 송은 서약서를 금에게 제출하며 화친이 성립하였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금나라가 아직 공식 회신을 하지도 않았는데 송나라는 화친이 성립했다며 축하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송나라의 연호가 소흥이었기 때문에 이를 남송에서는 소흥화의라 부르는 것이며 금나라에서는 연호가 황통이었기 때문에 황통의 강화 또는 황통화의라 부르는 것입니다. 강화의 중요 내용은 회수 중류를 경계로 송은 금에 대한 신화가 되고 금 황제의 탄생일과 설날의 축하사절을 보내며 매년 은 25만 양 비단 25만 피를 세폐로 바친다는 것이었습니다. 요나라의 경우 중국 대륙의 통치가 연호 16주에 그쳤기 때문에 본거지를 장성 이북에 두고 영경 지역의 한인과 발해인을 부려서 통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금나라의 경우 영토가 회수에까지 미쳤기 때문에 넓은 화북을 다스리기 위해서 다른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그 결과 황통의 강화 이후 중원으로 약 100만 명 이상의 여진인이 이주하였습니다. 이는 민족 대이동에 비견될 만큼 대규모 이동이라 할 수 있는데 이주한 여진인들은 중원에서 토지를 받아 농사를 짓고 군사훈련을 받으며 금조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고도로 발달한 중국 문명 속에서 여진인도 사대부의 생활을 모방하고 사치하며 특유의 상무정신이 사라지게 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금나라가 화북을 점령하면서 수많은 한인들 틈바구니에서 중원을 어떻게 경영해 나갔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